안녕 안녕 live 시작 시작했습니다 많은 올리비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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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그럼 인사를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안녕하세요 리비 뭐하고 있어요 리비 welcome back I love you 오늘도 잘생겼다 땡큐 the most and you 하이 하이 자 이즈요 오늘은 저희가 한 명씩 릴레이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를 끝내고 이제 단체 마지막 총장료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이제 4일 남았어요 진짜 저희 컴백까지 4일이야 4일밖에 안 남았어 4일 동안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대박이다 진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 다가오고 있다 저희 트랙수보다 남지 않은 일 그래서 영어랑 한번 소통해 볼까요 영어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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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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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유어랑 굿 제이엔 I love you 아우 아우 저거 오늘이 제 생일 1,2,3,4 HAPPY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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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KQ 맛있는 거 주세요 I love you all 너희들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도 귀여워요 하고 추지 이모티콘 이거 맞어 뭐야? 이거? 어 맞다 내가 추지 이모티콘 Slay 좋고 싶어 J.M 이모티콘 오늘 되게 이쁜 액세서리 됐다 야 좀 빨리 사가봐도 되겠니? 우편에서 왜 이렇게 봐 아 왜 이렇게 봐 아 정말 자 한번 이거 하고 싶은 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누구한테 갔어? 너한테 있어 어 나한테 갔어 가자 안녕 나한테 갔어 나한테 갔어 나한테 갔어 나한테 갔어 지금 누구한테 있어? 너 나한테 있어 지금 자 가지고 갈 사람 네 네 네 그럼 밥은 다들 드셨습니까? 저메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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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저녁을 좀 이따 드셔야 될 분도 계십니다 벌써요? 벌써요? 아직 2시인데 내일 다 먹었지 미리 정해놓으면 한국 한국 이미 점심을 먹으셨던 분도 계시니까 미리 정해주는 거죠 그쵸 전 내일 것까지 미리 정해놔요 내일 더 먹을 건데요 내일 아침에 일단 해물 다 먹고 아침부터 먹으시네 점심에 보쌈 먹고 내일 내일 무슨 날이에요? 빈 빈 빈 빈 빈 빈 빈 저한테 이 목걸이 뭐라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 댓글 요새 이런 거 꽂혔어 이 댓글을 좋아요 받으시지 진짜 이 짧은 시간 동안 좋아요를 3개 받았어요 이거 좋아요도 있어 자 멤버들 오늘 오늘 일단 각 멤버들만의 네 의상 포인트가 있나요? 네 있죠 오늘의 의상 포인트? 자 일단 뭐 있어요? 뭐 페인씨부터 네 저는 오늘 오늘 리치맘 부터 일단 지민 임지 스타일을 조금 착안해서 약간 트위드 느낌이 나는 재킷과 먼저 샀죠? 예전에 샀고 약간 이거 페인트까지 바짝 바짝 버리시네요 진짜로 쉐인 아 이렇게 보니까 뭔지 알겠다 리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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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입니다 네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잘 어울리고 Simple is the best 맞네 저도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네 정말 깔끔하게 입으셨군요 네 힌트에 천바지 아 근데 요즘 날씨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 아 지금 날씨가 여러분 대박이에요? 너무 좋겠지 옆을 보시면 되게 막 밝은 햇살들이 이렇게 아 눈 보셔 지금 밖에 꽃이 피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완전 벽에서 와가지고 flower bloom bloom 다들 데이트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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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네 저는 조거 팬츠를 좀 입어봤어요 안 보이는데 지금 조거 팬츠인데 진짜 안 보이거든요 아니 발목이 보여요 조거 팬츠 So cute 더 좋았던 경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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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좀 입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해요 저도 오늘 그냥 뭐 안녕 안녕 네 글라스 호인 남재민 상우 father son father son yeah 또 당신 기존 아버님 나카님 남순 내 아버지 문님 건강해주세요 넘네 afaxjs 둘 만의 각자 매력이 있는거죠? B.O.S.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두 개 다 정말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두 개 다 예뻐요. 이번에 재킷 촬영 보셨다시피 너무 이뻐요, 진짜. 이번에 그리고 두 개 다 있어야 그게 완성되지 않나? 그 옆에 이미지요? 맞아요. GSP 로고가 저희 첫 번째 로고부터 딱 완성이 된 절차 두 개 로고가 이게 또 혹시 이거 릴레이 인스타 릴레이 라이브 할 때 갑자기 그 하라멜만 듣고 어떤 노래를 제일 좋은지 얘기한 적 있어요? 어. 그럼 한 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혹시 스파이버일까 봐. 그냥 그냥 딱 본인들이 곡 전체 모르고 하라멜만 딱 들어봤다 생각하고 어떤 곡이 제일 좋은지. 저는 음 이거 약간 흥미적 하는 게임 게임 하던데 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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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또 공개는 안 된 부분을 불러버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고백 와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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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들리만 눌렸을 때 다 궁금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음 저희 가족들은 4번, 5번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네 저는 릴루드 아 레전드 릴루드 릴루드 오케이 릴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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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야 부르고 싶지만 어디가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 오 상호 어 거기 나왔어 상호 기탈을 나라에 보시는 것도 하고 싶어 그 그것도 나왔어 그리고 아 하지마 자하지마자 하지마자 하지마자 참아 아 여기는 확실히 기억나긴 해 야 근데 너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자리체인해 좀 해보자 그럴까? 오케이 자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페인 시간 들어와 없는데? 똥꼬백 고개 내놔 너가 앞으로 가봐 한 대가 맞았고 페인 눈이 안 돼 이게 눈이 인식이 잘 안되면 나 안 와 사람이 아니니 잠깐만 다 얼굴 가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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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자꾸 가는데? 자꾸 트기는데? 야 됐어? 됐어? 야 페인이는 뭐야? 왜 안 돼? 좀만 더 앞으로 아 아직도 안 돼 안 됐어 데리고 와 안 됐어 데리고 와 더 앞에서 안 데리고 와 오 됐다 다시 넘어갔는데 이제 됐어? 됐어 됐어 여기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됐어 주민아 됐어 주지 돌아와도 돼 상호 주민 돌아와도 돼 내가 아무래도 천상계에서 내려와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지 그러게 아직 한 번 오 마이구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어떤 프로그램 오 띠완이 성 핸쌤 오 땡큐 방금 제가 지어낸 건데 아웃 배터리 진짜 있어 마이 배터리 아 멤버들 그 뭐지? 만약에 본인이 지금 핸드폰을 밖에서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밖에서? 아웃사이드? 네 근데 배터리가 없어요 불안합니까? 불안하진 않죠 불안해요 불안해요 전 전이요 전 불안해요 불안... 왜... 띠완이는 왜 불안하잖죠? 딱히 쓸 일이 있습니까? 밖에서? 그런가요? 옛날에 만약에 이제 10대 때 막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연락 자주 할 때 나는 청소년이었으면 좀 불안해 근데 이제 난 좀 이제 질의를 좀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밖에서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전 나가질 않았죠 아 그래서? 뭐야 또 뺏겼네 아니 너... 너 뭐야? 맞서다 에이? 어딨어? 너 안되나봐 안되나보다 아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냥 옴명이 바뀌죠 이거 핸드폰 배터리 갈아 끼우던 시절 와... 야 그거 장난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걸 봤다니까 그... 그 뭐지? 요즘 초등학생 그 초등학생 1명콘 어 오 그 아이디어 낸 건데 아이디어 낸 거를 그거 봤어? 어 봤어 배터리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걸 보고 그걸 아이디어를 흥기적인 아이디어를 썼다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옛날에 그렇게 썼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는 그런 포트도 있었어요 맞아 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스티커가 있겠죠 이제 도움이 왔습니다 오 저 아무도 없었네 아니 나 잘 뺏어가네 스티러네 스티러 안 돼 안 돼 형이 눈이 안 날지 봐봐 눈이 안 아니 아니 머리 때려 눈이 봐봐 내가 머리 때려는 더 가는데 됐어? 아니 안 돼 나도 한번 가보자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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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좀 인증이 된 거야 한번 하셔야 하잖아 형이 비앙이 형 드릴 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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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게 어 좋다 좋아요 뭐가 문제일까? 형 우리 형 병이만 앞에 뭐 할까? 빅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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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이렇게 그냥 빅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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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뭐 핸드폰 없잖아 핸드폰 없으면 나는 빅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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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근데 그런 그 나 앞에만 보고 있어요 나 앞에만 보고 있어요 그런 뭐였지? 핸드폰 없이 어 한 달 살 수 있어요? 아 절대 못 살 저희는 이미 살아봤습니다 저희는 아 맞다 우리는 살아봤다 네 맞다 우리는 살아났네 진짜 그럼 몰리미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고 옆에 사람이 있어요 전 혼자 있어도 그렇지 간에 아 진짜? 네 나는 안 돼요 요즘에 딱히 그 근데 집에 막 컴퓨터도 없어요 야 괜찮네 진짜? 인터넷 같은 거 아예 못해 네 괜찮네 뭐 혹시 있는데? 그 이제 잡음만 있어요 아니 잡음만 있으면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뭐 때문에 못해긴 했지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맞죠 여러분 응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날엔 소풍이 해야 되는데 소풍 소풍을 다들 즐기고 계신가요? 소풍 단어 진짜 웬만이다 야 소풍이라 하지 않나? 뭐 한 화요일 수요일에 비 온다고 하니까 아 그래? 못 보신 분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작년에 진짜 빨리 졌었는데 빨리 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ean yam Thank you for loving us endlessly we will also love you forever or nvd just be always always to think about the comeback everyday I just can't wait, I'm very excited Whoa! 매우 매우 Continu biggest 말하지마 Thank you so much Just begun is coming 그만큼 약속해져 이제 자리 한 번 또 바꿔볼까? 내가 볼게 한 번만 자리 바꿀 동물 어때? 또 보이지? 모니터링 하나? 하나 챙기지? 그리고 이거를 뒤에 올림이 저희가 최근에 그 뭐냐 이제 곧 있으면 14일 날 Just Vegan의 Reload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그 기념으로 저희가 전에 있는 저희 트레일러랑 뮤비를 왜요? 맞지 않나? 왜요? 전에 있었던 트레일러랑 트레일러랑 뮤비들을 한번 쫙 봐봤어요 저희가 한 번 본 적이 있어 왜 저래? 왜 저래요? 특별히 저런 봐가지고 왜요? 보고 싶어 지민이 형 아니 못 좀 봤어요 저 지금 스포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고 있다고 봤는데 되게 뭐랄까 감회가 새로웠다 뭔가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 데미지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번 앨범이 정말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꺼내들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올림이가 얼마나 좋아해 주실지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이번이 진짜 퍼포먼스 장난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번엔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 거의 말할 뻔했죠 이번엔 진짜 퍼포먼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기대 진짜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대 기대 이거 축구 꼴대 축구 꼴대 축구 꼴대 손바닥 손바닥 자 배고픈데요 저 오늘 뭘 제일 먹고 싶어요? 오늘 메뉴 추천해주세요 메뉴 저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 점심 아 맞네 이번에 맞아요 네모 앨범 나왔잖아요 네모지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모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진짜 너무 귀엽고 근데 사이즈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컴백하고 귀여워 나한테 아무래도 그걸로 이제 채워놓으면 도미노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 할 수 있으니까 도미노를 하신다고요? 도미노를 하신다고요? 저희 일본과 도미노를 하세요? 주희 씨 그 다음에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싶다 옳라 이때 형 가운데 옷을 다 하세요 아래 장난 찢는 거인 줄 알았는데 자 자 한 명씩 윙크 플리즈 아 윙크 하이 하이 누구 좋아? 정정인가? 네 잘 봤어요 카메라 빌리 그냥 펜씨 저래 한 거야? 아니요 저 뒤로 가서 부담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되면 근데 뭔지 알아? 민크인지 아닌지 몰라 한정분간 보이기 때문에 고마위네 놀라셨겠지? 얘다요? 저기였지 뭐예요? 아, 아니요! 전 그냥 하겠습니다, 다들 나는 그냥 했죠 오케이 했어? 했어 Say my name My heart stopped it 아 자 이제 자 멘트 해주세요 유저스킹 보다 또 볼 수 없어있어 그쵸? 왜 하냐고 또 볼 수 없어있어 잘 체인지 할께요 잘 체인지 할께요 저희 앉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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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이렇게 막 잘 체인지 하니까 막 갑자기 놀이기위가 생각났는데 놀이기위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기 최근에 부 계산 개장했다고 하는 저기 부산 로또라 생각났는데 오 굉장히 빠르시네요 제 그 뭐냐 그 사고방식입니다 N의 사고방식 아 나 레고랜드 가고 싶어 레고랜드? 응 그렇군요 추진 메롱 하이 가운데서도 왜 나 아파요? 내일 수업을 하고있어요 내일 수업을 하고있어요 네! 내일 수업을 하고있어요 우리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올리비아 나 너무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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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멘 드디어 정렛츠 예 틀러야 틀러 아틀란타에 오세요 아틀란타에 오세요 아틀란타에 오세요 아틀란타에 오세요 당연히 여쭈어요 예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예 진짜 진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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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섹시하다 땡큐 누가 귀엽고 섹시하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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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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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네 아 아 아 아 더워 오 맞다 맞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뭐 이런 거 있었구나 There's a lot of questions 행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Just V? 행복은 Only V 그렇죠, Only V는 행복이지 행복 Just V는 Only V는 행복이지 행복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컴백에 대해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다들 많이 같으셨나요? 오늘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저 마더랑 전화했는데 난 전화 오늘 전화했는데 뭐지? 날씨가 좋으니까 어머니도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 벚꽃도 보러 다니시고 하신대요 좋은 좋다 김치도 먹고 싶고 초밥도 먹고 싶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두 달 김치초밥을 드시면 됩니다 김치초밥 김치초밥 초밥 먹고 싶다 우리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우리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우리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좋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컴백 기대돼요 저도 기대돼요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리비가 어떤 반응인지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걸 물어볼까? 파라메 중에 올리비 뭐가 제일 좋아하는지 오케이 오케이 어떤 트랙이 어떤 트랙이 어떤 트랙이 유지한 자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냐 그렇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메들리 듣고 가장 좋았던 부분 한우 씨는 뭐가 제일 좋았어? 한우 씨는 근데 제가 이제 뭐지? 하이라이트 메들리 반응이 진짜 궁금했어서 하이라이트 메들리 저희 12시에 딱 올라오고 바로 반응들을 딱 봤었는데 4,5번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4,5번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1번을 좋아합니다 바로fta다 琳 나이 천 정말 솔직히 Oliver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던고백이야 던고백 던고백 너무 좋지 라이치온 마이송 오래를 내셨다고 라이치온도 나는 대쉬 대쉬 릴로드 라이치온 릴로드도 좋죠 인트로 트니까 그 나와봐요 우리 그 곡 얘기하셔볼래 만약에 노래 할 뻔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릴로드 부르면서 할 뻔했어 오케이 들어볼까요? 야 나 뺏겼어 메들리 부분에서 릴로드 노래 부분 누구야? 제가 엄청 좋던데 시크릿 나중에 다시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리에서 어디? 메들리에서 릴로드 부분 누가 불렀냐고요 시크릿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바로 선백을 하자마자 4일 남았죠 정말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게 우르르르르르 맞으니까요 우르르르르르 날씨가 좋다 정말 정말 친구 나 좋아하네 추지해주세요 나 됐어 갔어 오케이 4일밖에 안 남았다 정말 오래 기다림 오래 기다림 진짜 오래 기다렸죠 우리 진짜 드디어 저희가 나옵니다 여자친구 여기에 대박 상호 하트 주세요 뮤비를 교수님한테도 보여줬는데 우리 교수님도 팬 되어버렸다고 와우 어메이징 혹시 최애가 누구신지 한 번 교수님 입덕 축하 입덕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나도 교수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Guys, I'm gonna cry one day Hi,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대 컴온, 야식 컴온 여러분, 라저대 시즌2 하냐는데요? 그래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영화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우리 얘기? 언젠가는 할 것 같긴 해요 다들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라저대? 맞아요 너무 약간 좀 재밌긴 했죠, 정말 솔직히 마지막에 공포 게임 할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우리끼리 얘기했잖아 뭔가 느낌이 쎄했어 나 도착했을 때부터 응 근데 심지어 밤이었어가지고 캡처 타임이 안 돼 캡처 타임 갈까요? 오케이 오랜만에 비해 할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야 될지요 Love you Love you 다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오랜만이다 맞지? 사랑해 Hey, hey guys If they come to Mexico, I give them free tacos Really? Free taco? I love taco Oh my god Yeah, please I'm my friend for that Oh my god Bye bye Thank you so much Free taco, thank you Yeah, promise Promise, okay Promise Free taco Free t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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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먹을 본 적 있어 Two days ago We ate Taco Two days ago Two days ago Yeah 진짜 맛있었어 It was so delicious Yeah, it was so delicious Taco 너무 맛있어 거의 치즈볼도 맛있었는데 Yes Shatrick 가르쳐줘요 Sha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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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그랬었나요? So happy 뭔가 들으면 근데 뭔가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게 있어 그러긴 해 맞아 감성이 있어 옛날 그 트락커넨이 안 들으면 뭔가 되게 마음이 오늘은요 Just can't get the person who never gives up Pistol lighting 하실래요? 돌아가는 거니까? 오랜만에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역시 머리 색깔에는 의미가 있나요? 제가 왜 검은색 머리를 했냐 비밀입니다 이유가 있어 그건 이제 머릿결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제 머리색이 뭔지 아십니까? 저 이름 말하지 말고요 네 의미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도 나도 질문할게 뭔지 아시려면 주세요 일단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은색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일단 빨간색도 아닌 것 같아요 갈색도 아니에요 파란색도 아니에요 파란색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색일까? 잠깐만 기회가 물어보니 그냥 pessoa 제가 정리해보신 거 아니에요 진짜 저한테는 음의 10,000 call 네 근데 dar없이 그래서 자신의 비밀 Efendimiz 그것만 대신의 다른 사람을 만내ją 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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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번 그리고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의 TMI 그래 오늘의 TMI 이거 무조건 해야죠 한 명씩 오늘의 TMI는요 오늘 일찍이라서 바깥 베란다에서 한 10분 동안 광업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요새 호박즈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열 시간을 잡았어요 저는 오늘 이제 해가 뜨고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할 때 차가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잠이 들었어요 되게 느껴졌네요 저는 도영이랑 같이 잤어요 저는 오늘 걸어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네 바람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오늘 날이 좋아서 How about 주지? How about 주지? 나 했다 10시간이 정찍다 아, 스타러 되게 서운하다 이건 서운합니다 오늘 밥 사야 될 것 같아 인정 멤버 드세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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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뭐해? 오늘 피자 오늘 피자 오늘 피자 근데 햄버거도 맛있는데 햄버거 요즘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I don't understand anything, but okay 상우 형, 오케이, 피자 와! 오 마이 갓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무슨 뜻인지 몰라 다들 표정 푸자 무슨 뜻인지 몰라, 상우 형 진짜 너무 버겁다 햄버거 피자 저거 아직 나와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돼? 아, 해피 드라이 인앤아 인앤아 아무도 안 먹어봐도 몰라 와 인앤아 못 먹는거 아입니까? 인앤아 뭐 이제는 그저 단지 맛있나요? 안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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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햄버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가볼까? 버겁다 좋은데요? 버겁다 그냥 빵하네요 버거우면 그런... You just can't beat the person I never give up 아니 그러니까 밖을 때만 밖을 때만 하는 게 나와 특수 VM 한번 해보고 싶다 안 돼 지금은 안 되는데 진짜 Come to Hawaii, I'll teach you this 내가 하려야겠다 내가 하려야겠다 장난 아닌데? Come to Hawaii 전 이 댓글로 읽겠습니다 이 분을 감사하게 몰라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희도 아주 잘생겼다는 거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질문을 볼까? Marry me? Okay Marry me Marry me Don't marry me Marry me 난 혼자 가고 싶네요 Would you guys like to go on tour? World tour World tour? 하고 싶냐고? Yes Yes Marry We want Excuse me Excuse me 숙소 룸메 숙소 룸메 바꾸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숙소 룸메? 뒤에 아가들 신났군 내기 해보래요 내기 하나 내기 하나 내기 하나 내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여기 점프를 해서 응 저 화면 그 위로 얼굴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난 하지 마실게요 난 없다고 봐 하지 말게요 없다고 봐 만약 내기 해서 만약에 형이 안 올라가면 너 박사야돼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박사야돼 물어볼 수 있을까? Just be city pop concept when City pop이 있어요 언제 하는지 좋지 근데 사실 저희는 우리는 좀 컨셉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좀 다양한 걸 다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Just be City pop에다 City boy로까지 입으면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플스플드 커닝시티까지까지 커닝시티 커닝시티 그 부분을 진짜 이쁜게 이거 아까 어깨피 잡은 거 아닌가 뭐 비슷하네 아니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예스 메리 미 그 장면 메리 미 메리 미 메리 미 메리 미 메리 미 뭐? 아 올리비 뒤에서 도현이가 전쟁 보고 있는데요 Hey What can we expect from it? We love the music video 아 뒤에서 자꾸 연애하는데 오빠일까 이래요 뒤에서 자꾸 연애한다 도현이가 나를 꼭 보러 가고 싶대요 리로드 뮤직비디오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와우 저희 이제 네 저희 뮤직비디오에서는 어 포인트? 그 전에 나 말 안 하셨던 안 돼 안 돼 궁금증들은 저는 보실 수 있지 않나? 스토리 까지 스토리 스토리 라인 올리비야 궁금해하셨어요 레이저 시리즈 오케이 그리고 무대를 기다리고 무대를 정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무대에 진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양한 그런 바이브를 보여드릴게요 네 나 이거 궁금하다 올리비는 저희 어떤 착장이 이뻤어요? 어? 언제? 자켓 자켓 지금 외줄 타기 하는 느낌이다 자꾸 네 네 오 이거 오늘 인증이 제 밑에 갔던데요 아주 그냥 나부진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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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다 붙었어 넌 다 붙인다네 넌 다 붙인다네 전도연 메리 미 메리 미 메리 미 메리 미 그냥 읽었어요 결혼해줘 메리 메리 도영 메리 미 메리 미 메리 미 상우 가장 좋아하는 형 가장 좋아하는 형 상우 형 상우 형 좋아하지 않을까요? I don't know 상우 메리 미 상우 메리 미 넌 지금 네 명 중에 한 명도 챙겨가지 못한 거야 오케이 거누 명품 자켓 마음에 들었대 대표님 형 명품 자켓? 명품 자켓? 명품 자켓? 명품 자켓? 뭘 잘했지 아니 둘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 스카프 차? 아 아 아 루이 루이 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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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V 아 우리 올리비가 결혼하자는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타코 만들어주신대요? 아뇨,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근데... 그럼 어쩌지? 왜? 그냥 오빠? 너무 많은 분들이 결혼하자, 그러면? 오, 뭐? 90도 여러분! 각! 각각! 여러분, 각이 왔습니다, 오늘 배에서 폴로룩 소리가 점점 데시벨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스티커 가운데 센터 한 분씩 와서 할 말씀을 딱 드리고 단체 회사 딱 하고 저희는 맘마 먹으러 갈까요? 맘마 먹으러? 네, 좋습니다 깎아 먹으러 가 마지막 아니야, 앉아서 그냥 이거 뺏으면 되니까, 스티커 욕심쟁이 잠깐 있었네 앉아 앉아 뺏어? 쇼 쇼쇼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 마디씩 형 가르마 가든 약간 가려해 가려해 자, 올리비 오늘 이렇게 또 저희 멤버들과 함께 올리비랑 소통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재미있게 소품도 다니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죠? 어제 또 인스타 라이브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왔는데 곧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희가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파이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리비 안녕하세요 컴백이 이제 4일 남았는데 진짜 4일 동안 좀 못 기다리시겠으면 4일 동안 잠을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에 더욱더 작년보다는 만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올리비랑 빨리 더 많은 추억 쌓고 싶어요 올리비 그리고 저랑 사진 찍어요 안녕 올리비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백이 벌써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 컴 베이비 야옹 저희 컴백 저희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시기 위해서 4일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저희 활동 계속 보셔야 되니까 기력 잘 충전하고 계세요 아시죠? 사랑합니다 I love you guys I love you guys 오케이 짧고 굵게 그거 다 왕으로 남으면 안 돼 상냐 좀 눈으로 하고 있었어요 말도 해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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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도 또 언제든지 켜면 놀러와주세요 고맙고요 자 올리비 오늘 이제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점심 드시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이름이 이름이 네 하루종일 만나면 되시고 이제 저희 컴백하니까 권이 형 말대로 기억을 보충 해주셔서 다음에 신나게 같이 응원하실 수 있게 오케이 즐겨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대로 앉아서 인사드리 봅시다 자, 네, 지금까지 Just Face 였습니다 안녕, 올리비 안녕, 4일 뒤에 만나 꺼두세요, 도영씨 아, 이런 부담을 나한테 넘기지 말아주세요 요, 굿바이 안녕